조소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소환입니다 저는 34년 직장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 조소환 마케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고 또 경희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갈 수 없어서 공짜로 갈 수 있는지를 찾다가 사관학교를 갔는데 사관학교를 갔는데 서사장으로 인관된 지에 얼마 안 돼가지고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 잘못된 수류탄을 제대로 멀리 던지는데 머리 위에서 폭발해 버려가지고 그날 그 즉석에서 오른손 이만큼이 절단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사고 난 뒤에 첫 번째 저는 살았다는 게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바로 두 번째 와우 살아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세 번째 그래도 만약에 수류탄이 1초 늦게 올려졌으면 이게 정말 산산조각 날 사람인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인생에 답이 없어진 거예요 직업도 잃었고 장군의 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다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살아 있으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했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두 손 가지고 힘들다는데 이야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정말 끔찍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서 왔는데 올 때도 제가 손 없어졌다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놀라서 안 올까 봐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옛날 저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간호해주고 사랑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동기후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랬죠 나중에 정말 다친 나보다 더 불쌍하게 그 사람이었어요 너무 딱하잖아요 저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나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가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이제 됐다 이 정도 사랑받았으면 됐다 나는 운명이지만 당신이야 무슨 정말 죄가 있다고 이렇게 평생 고생한단 말이냐 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당신 곁에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가라고 하지 마라 나는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당신 오른손 잊고 없고 그런 것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치 않는다 그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동기후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제목이 모티베이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일어나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지금부터 닥칠 거 내가 다 이겨낼게 이런 각오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다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뚜렷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됐고 웬간한 고난에는 어찌 보면 쓰러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 고생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 상을 전에도요 비가 올 때 오늘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들었는데 왼손에 우산들은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다고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힘들었죠 회사 상을은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가 전문가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 저 사람은 손 하나 없는데 저렇게 잘하네 중요한 것은 정말 목표가 서 있느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 여자 이 천사 같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몰입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생각이 항상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걸 엔조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아니야 즐긴 거죠 머리 좋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저는 매사 그렇게 즐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데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뺏어간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거는 정말 살려준 게 아니라 날 저주한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수리탄 1초 늦게 올리면 저는 몸은 저쪽 팔은 저쪽 머리는 저쪽 이렇게 공중분해 될 몸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신의 각도로 터져서 지금 얼굴보다시피 얼굴에 파편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때 머리에서만 24개 파편을 꺼낼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수리탄인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의습기니까 뭐 아무 데도 다친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있든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똑같지 않은 것은 나의 태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름이므로 모든 것을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마 작은 성공했다면 아마 그 정신 때문에 작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 긍정적이긴 했죠 또 리더십도 있었고요 꼭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했고 또 사관학교 때도 제가 지휴관생들을 했고 또 소대장으로 밑에도 병사들을 핸들링 해봤고 또 윗분들도 많이 모셔봤고 그런 리더십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는 있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도 긍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때문이었어요 긍정 안하고 부정적으로 된다고 한들 무슨 답이 있겠어요 기왕이면 좋게 기왕이면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사실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답 같아요 저는 애경 출신이잖아요 서울에 와서 헤드헌터 스카웃 회사가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당신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내가 IT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기를 어떻게 내가 지원한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가 다릅니까 고객한테 어필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또 고객을 우리가 정말 감동시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방법이 오히려 헤드헌터가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러면 IT라고 한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이나 다를 게 없다 라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근데 가만히 보면 IT에 대해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IT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저쪽에서 날 질문하면 나는 버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좀 덜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스마트하게 보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저쪽을 인터뷰하는 게 낫겠다 즉 다시 말해서 CEO를 내가 인터뷰하자라는 전략을 갖죠 그러면 최소한도 나는 버벅되지 않고 잘못하면 CEO가 버벅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생각한다고 액션으로 돌리기는 힘든데 저는 진짜 액션으로 간 거죠 딱 들었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KT그룹에는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마케팅 전략 수장을 뽑습니까 여기에는 석 박사만 해도 수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저쪽 SK텔레콤은 스피드콩 11 번호의 자부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번호의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번호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번호가 없어지나요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얘기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PCS니까 핸드폰 품질이 좀 안 좋습니다 저쪽은 좋은가요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측정 결과도 나옵니다 아닙니다 소비자는 그걸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핸드폰 두 개 들고 다니면서 이거 터진다 이거 안 터진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터지면 터지는 데 가서 옮겨서 하고 또 거기도 가서도 안 터지면 이거 내 핸드폰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회사를 욕하지 않습니다 고로 품질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은 내부에서 문제일 뿐 외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오히려 핸드폰 품질이 좋다고 광고를 해야 내부 직원도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CO가 의자를 딱 바로 안 드라고요 왜냐하면 재미있다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또 문제가 뭡니까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객 한 명당 사용액이요 알프라고 표현하는데 적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많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쪽은 10년 이상 독점을 했고요 기업인들은 거의 다 저 핸드폰을 씁니다 그리고 기업인은 회사에서 돈 대주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부들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주부들과 아이들은 우리를 선택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요금이 쌉니다 얼마 정도 쌉니까 20% 내지 30% 쌉니다 사장님 이거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20% 내지 30%가 요금이 싸다 하면은 이건 공기업이나 가능한 거지 사기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엄청난 혜택으로 광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사장님은 그때 사장님은 눈빛에서 아 이 사람 뽑으면 전략 정말 잘 세우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인터뷰할 때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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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한 명 합격이 돼서 KTF의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뽑혀간 겁니다 면접 끝나고 회사에 입사해서 저는 그걸 철저하게 행동에 옮겼죠 그래서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광고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번호 이동제가 그래서 또 실시가 됐고요 또 통화품질 1등 광고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대개가요 아이디어는 많아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의지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스펙이 있어서 그거 아니고요 실행 의지가 강하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누구든 어떤 분야든 저는 그건 아직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좋을 때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맺고 나서 나한테 큰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징이 어느 누구를 만나든 평생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에는 수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속 컨택하고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재산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근성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근성은 이거예요 근성이 꼭 있어야 돼요 목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저는 이름하여 근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성은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 있대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뭐냐 바로 기업을 쓸 때 뭡니까 사람이 자로 출발하잖아요 한자로 보면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결체보호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슬쩍 던져놓은 선행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굴러서 들어오는 예를 무지개만 해봤어요 제 경우는 예를 들자면 팻푸드를 지금 거의 1등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팻푸드 CHD라는 회사가요 애경에서 나랑 같이 근무했던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애경에 퇴직하고 오셨어요 60에 퇴직한 거예요 저는 40몇 살에 KT로 갔는데 KTF로 오셔가지고 돈을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100살까지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돈 있는 거 뻔히 알고 오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물론 자기 돈도 다 털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와서 제가 강의로 주업인데 강의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힘드니까 힘든 줄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요즘 강이 없어져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냥저냥 살아요 그동안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니만 이분이 우리 마케팅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한가할 때에 마케팅 도와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위기를 면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대줬대요 60살이 와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내쳤고 밥도 안 사줬대요 근데 저는 아주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가시는 김에 수천만 원을 즉석에서 투자하고 했더니만 울면서 가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이제 얘기지만 울면서 갔네 아무도 밥도 안 사주고 내치는데 자네는 즉석에서 돈을 주고 따뜻한 밥을 사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해서 당신을 내가 결체보호하겠다고 했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든지 아세요? 수십 배가 됐습니다 수십 배가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선행이라는 적절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뻔히 돈 있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냥 내치냐 더군다나 투자해달라는데 그분 성격으로 내가 성공할 걸로 예측을 했죠 그게 관계예요 지금 오늘날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노후가 편하게 될 정도로 근데 이게 관계 얘기하면 다섯 시간 얘기해야 되지만 어마무시한 예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관계예요 와우 이건 복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또 세상이 연결될지 몰라요 이걸 보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든 그런 분은 많았어요 유튜브 하면서 세바스티키나 200만대니까요 별의별 군데서 열리려고 왔어요 이게 무서워요 그 관계라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분이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해서 세상이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나는 운 좋다 재수 좋다 석딘용어를 쓴 거죠 내 스스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은 열심히 한 건 사실이나 열심히 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거요 머리 좋게 사기쳤다고 하겠지만 얼마 못 가요 왜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어렵다고 할 때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결체보고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도요 스펙을 보고 뽑잖아요 실패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 박사다 또 외국에서 근무를 해서 영어 잘한다 이거 보면 겉을 보면 완벽한 스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니까 스펙은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스탠포드 대학 보다 하바드 대학 보다 하바드 대학 보다 들이대 출신이 낫다 즉 안 된다고 하나 하고 가서 막 들이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악전고투 한 사람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정말 정금이 돼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은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 뽑을 때도요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건 안 봐요 인터뷰하면서 얼마나 착박한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일어났는가 근데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어요 특히나 온실 속에서 자는 사람은요 밖에 찬바람에 내놓으면 바로 얼어 죽어요 근데 찬바람 속에서 있던 사람은 온실이 오면 따뜻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하도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요 제가 단체나 저는 박사학위 따고도요 최고 경제 과정을 계속 전국 경제인연합회 최고 경제 과정 KMA 능력협회 최고 경제 과정 강의를 하면서도요 저는 뭘 했냐면 그 최고 경제 과정을 다녔어요 무려 12개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알고 또 강의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강의하는데 안 들어온다 저 사람은 강의하는데 와 잘 들어온다 아하 요포인트에서 배울 거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고 사람 사귀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는 거죠 덕분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구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또 좋을 때는요 굉장히 한없이 해 끼친 게 없으니까 막 좋게 지내요 근데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또 바로 배신 때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저도 막 강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태도 보면 거의 알아내야 그래서 영어로 Honest is the best policy 라고 그러잖아요 정직이 최선이다 맞습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어떤 걸 시켜도 잘하고 해내고 관계도 좋아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작은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만약 급한 사정에서 못 지킨다면 찾아와서 정말 이러이러해서 양해해 주겠냐 그 대신 이번은 약속 꼭 지키겠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누적된 사람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사람으로 봐야 돼요 제가 그냥 에피소드예요 그 전에 저하고 친구 교수가 있었어요 경희대에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그때는 교수였죠 대학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원장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만 근무할 수 있는 겸임교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에는 실무를 40 몇 년 막 이렇게 해오고 있으니 제가 딱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교수절부터 저도 박사할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2000년 8월에 땄어요 그니까 딴 뒤부터 관계만 해도 이십 몇 년 뒤났잖아요 그죠 지금 이십천 이십사니까 이십 년에 땄다고 쳐도 이십사 년이잖아요 그 이십사 년 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원장에 된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육십오 넘었는데요 육십 대 중반 넘은 사람을 교수로 쓸까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요 안 쓰죠 근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평생 마케팅을 했는데 박사 따고 또 마케팅이 평생 했는데 이러한 최고의 제목이 어딨어요 예를 들자면 실무만 했는데요 그럼 겸임교수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70 가까이 즉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요 차고 넘칩니다 서로 등록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실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대학원장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실무자를 하자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대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이렇게 70까지 69회 저 70까지 이렇게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냥 가버리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갈 건데 여행의 목표 목적지가 없으면은 기차 타고 갈지 버스 타고 갈지 자전거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 못 정하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은 그렇지 우리가 멀리 가겠다고 하면은 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사는 사회는 관계가 전부예요 그리고 사람이 전부예요 돈도 명예도 뭐도 아니고 사람 관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놔도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 관계가 좋으면요 조금 부족해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했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해놓고도 요구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 뭐 관계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누가 봐도 쟤는 1등이야 아주 좋은 대학 나왔어 그리고 영어도 잘해 그리고 박사까지 가졌어 근데 왜 이 사람이 진급이 안 될까 그 사람은 다 사람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나는 1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프라이든을 잘 해석해 보면 오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CEO는 그 사람은 선택 안 해요 오히려 2등은 선택을 합니다 왜 2등을 선택하냐 얘를 제끼고 나를 시켰네 이 사람은 목숨 바쳐 일을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일하는 거죠 고마워서 정말 분골쇄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전략이에요 모두가 다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조차도 오만하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은 쓰면 당연히 1등이니까 당연히 진급하리라고 생각해서 성과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 그것도 관계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관계에서 실력은 1등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시 2등 자리를 포지션하는 거죠 사업의 본질은요 사실은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고 봐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늦게 깨달은 건데요 돈을 왜 버는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물질이 선한 데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선한 데로 가서 다시 선을 구축하도록 쓰여져야 돼요 그게 잘못 쓰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본질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틀린 거예요 장사는 뭐냐 그야말로 머니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제 설렁탕 한 그릇 팔면 얼마 두 그릇 팔면 얼마 세 그릇 팔면 얼마 다섯 그릇 팔면 얼마 이게 장사라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인류 공영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인간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리더 위치에 사업하면서 리더 위치에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직원들 핸들링 할 때도요 막 모욕하고 막 그냥 높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하는 거는 절대로 사업 성공 못해요 했어도 이내 곧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에피소드 얘기할 거예요 KTF 갔는데 홍보실 과장 여자 과장이 너무 똑똑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KT그룹에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데 딱 한 명이 나온다면 네가 이 KT그룹의 임원이 최초로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KT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무 달기가 힘든 데가 KT거든요 왜냐면 수만 명이 있는데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상무를 달고 전무를 달고 부사장을 달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업하는데 사랑과 더불어서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벌은 돈은 선한 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근데 이게 이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진짜 들어오는데 그리고 베풀지를 못해요 덜덜덜덜덜덜 떨어 부르고 백만 원 넣는데 덜덜덜 떨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본질은 베풀는 데 있다 돈 버는 목적은 선한 대로 흘러가는 데 있다 그리고 높이 된 거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한테 더 주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넌 높이 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직하게 경영을 정도 경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헛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헛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체험 체험하지 않았는데 떨 수밖에 그래서 한번 작은 체험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만 원? 어? 백만 원 어떻게 합니까? 십만 원 해봐라 그래 그것도 아깝다 오만 원 해봐라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가를 네가 체험을 해봐라 이상하게요 꼭 교대 제가 교대 근처 살아요 거기에 이렇게 저는 주로 걸어 다니거든요 옛날에는 전철 타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한번 꼭 바구니 들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지나쳐 왜냐?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카드만 갖고 다니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돈을 뽑아서 가서 만 원을 놓고 와요 가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전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만 원이지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고 기분 좋은 게요 만나러 가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웃으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시중일관 얘기하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만 원으로 얻은 행복은 내가 베풀어서 얻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카운탑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비집을 하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해봐라 그게 연습이 되면은 자기 온 재산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돈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요 그래서 일단은 베풀고 봐라 하는 얘기고 예를 들면 이런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뭐 자전거조차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 때 막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 막혀버린다고요 근데 또랑이 막 차고 넘쳐요 그때 그냥 가면은 물 깊이가 어떨지 모르니까 떠내려갈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쪽 멀리서 뛰어가지고 넓이 뛰기로 팍 건너 뛰는 거예요 뭐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뛰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벌떡 넘어지는 거예요 넘는 거야 그 오버플로 되는 거를 자신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걸 걷고요 바지를 벗고요 팬티만 입고요 그걸 건너요 근데 물살이 세서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요 이게 자신감 차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막 준비 운동하고 뛰어서 넓이 뛰기로 넘을래 아니면 걷고 불안해가지고 더듬다듬하다가 물살 해서 쓸려 죽을래 예를 들자면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선택의 문제죠 마케팅은 그래요 하나로 샴푸할 때요 자신감으로 했어요 회장님도 반대해요 말이 안 돼 량대비가 나왔잖아 말이 안 돼 투웨이가 나왔잖아 회장님 저들이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롤러길 랑대비 샴푸 저쪽에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무래 투웨이 샴푸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하나로 샴푸하면 이쪽 광고 보고 제 거 저쪽 광고 보고 제 거 제 광고 보고 제 거 집어 가서 1등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설득한 거예요 회장님 질문 당신 돈 같으면 쓰겠어? 예 제 돈 같으면 꼬다 뒀습니다 배짱 좋게 자신감이죠 그 자신감을 보고 회장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사인하셨어요 사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안 나가고 뒤돌아서 다시 회장님 만약 잃게 돼도 30억 이상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게 되면 300억을 봅니다 근데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표정이요 와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회장 앞에 떨어요 그룹 회장 앞에 사람들은 대개가 왜 떱니까? 회장님이 사람이고 집에 가면 엄마인데 그리고 여성이고 고객이고 소비자고 왜 떱니까? 내 자신감을 그대로 하라고 알려야죠 그리고 그분한테 뭘 줘요? 안도감을 줘야죠 비록 안될 때 안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비즈니스 세계는 그러나 된다는 확신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샴푸장 다 눕히고 넘버완브랜드가 탄생합니다 30억 마이너스? NO! 그해 몇십억 플러스 누개로 하면 몇백억? 훨씬 넘죠 이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사람의 자신감은 똑같아요 이것도 또한 어떻게 자신감 같습니다 뒷질문이 꼭 나와 강의 가면은 그 자신감은 작은 것부터 키워라 하나를 작은 성공을 해봐라 그러면 그 작은 성공으로 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아하 이렇게 하는게 되네 라고 해서 조금 더 큰 성공 또 큰 성공 그 다음에는 진짜 큰 성공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무리한 성공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에요 꿈도 마찬가지에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면 나 대통령 되겠어 라고 해요 대통령 for what? 대통령해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멘탈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치열한 경쟁 뚫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하라 근데 그거를 큰 꿈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 작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성취하면 더 큰 걸 성취할 수 있다 저는요 꿈이 뭐였냐면요 자신감을 고사하고 그 천사 같은 아내를 먹여 살려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손 없지요 직업이 없지요 학벌 없지요 다 채웠어요 학벌도 제가 채웠고요 돈도 제가 채웠고요 결핍도 채웠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명예에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름도 아침마당 KBS 생방송 60분씩 두 번 강원 백도시 첫 해 출연자 세바시 2주일 만에 백만 다 채웠어요 왜요 저는 엉뚱한 꿈을 꾼 게 아니거든요 그저 내 작은 꿈 나로 인해서 이 사람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무능과 나의 나태함 나의 태만으로 내 주변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도 매일 넌 할 수 있어 넌 잘 해놨어 지금까지 잘 해봤잖아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잘 될 거야 걱정하지마 걱정은 99%가 쓸데없는 거라고 1%만 쓸데 있는데 그마저도 깊이 들어가보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몰입하면 100% 성공한다 99%가 아니라 100% 성공한다 그러나 즐겨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즐겨야 돼 즉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저는 비슷했어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원래 꿈은 장군이었잖아요 장군의 꿈이 좌절됐잖아요 두 번째 꿈이 교수였잖아요 교수의 꿈이 좌절됐잖아요 애기들 생겨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꿈은 기업 들어가는 거였는데 기업도 좌절됐어요 수없이 많은 데서 오른손 없는 사람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힘들게 애경에 들어갔는데 꿈이 뭐였냐면 나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요 비즈니스를 안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이거 피켓 들고 있는 일이라든지 번역하고 있는 거 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좌절의 연속 같아요 그리고 시련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때마다 대하는 태도는 계속 달랐던 거지요 다시 목표를 다시 목표를 다시 목표를 그리고 거기에 좌절로만 남아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한 거예요 역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딱 공항에 가서 피켓 뜰 때 명함 줬던 사람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가 마케팅을 이미 했으니까 마케팅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나 영문과 나왔으니까 딱 전 거예요 아하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성공이구나 마케팅에 들어갔으니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서 이제 진짜 마케팅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 재무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공장이 아니에요 제조가 아니에요 마케팅이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즈니스라는 거는 바로 마케팅인데 내가 원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뭐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자동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1인자가 되니까요 회사에서 원래 생산 갔다가 재무 갔다가 공장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43년 마케팅만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이 KT에서도 마케팅 애경에서도 마케팅 스위스에서도 마케팅 세라잠에서도 마케팅 미국 다이아에서도 마케팅 다 마케팅이야 다시 돌아가서도 마케팅 지금도 마케팅 즉 내가 전문적 날이 지나 지식이나 또 전문적 소질이 있는 그거를 좋아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거를 바로 나의 핵심 무기 핵심 역량으로 삼아라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어떤 사람 중수기업 강의 가보면 나 이거 사용산업인데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거 아이디어 없을까요 몇 년 하셨어요? 25년이요 25년 했는데도 답을 못 찾으면 다른 데 가면 더 못 찾습니다 왜냐 그쪽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싫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방법을 찾으세요 우표가 안 팔린다고 하니까 우표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 생일 기념 우표 또 무슨 기념 우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팔리잖아요 초콜릿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웰빙 하면서 초콜릿에서 뭐냐면은 뭐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서 초콜릿 M&M 글씨 대신에 글 써가지고 또 대박을 해도 아이디가 무지가 많거든요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면 같이 맞춰내라 그래야 오래가고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거 잘한다고 그리고 싫어하는 걸 잘할 수가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좋아하는 거를 잘해라 또 잘하는 거를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사양산업이라는 거 거기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신발이 사양산업 기차표 고무신발 안 떨어지니까 사양산업인 거야 한 번 신으면 20년 신는데 안 떨어지니까 그러나 그 신발 공장에서 왜 꼭 기차표 고무신발만 만들어야 되냐 나는 어떤 기차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신어서 기차표가 생각나는데 무슨 건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무신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공장에서 운동화를 운동화해서 공기를 집어넣고 푹신푹신 조깅화를 조깅화해서 찍찍이를 붙이는 골프화를 골프화해서 점핑을 잘해도 무릎에 선상향과는 어떤 거를 계속 거기서 놀으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로 샴푸는 완전 레드오션이었어요 랑데비가 석권했고 투웨이가 프리아키파이 했고 샴푸가 그 두 회사에 의해서 다 깔려 있었어요 애경은 트리오 회사에서 쉽게 표현하면 그때 당시에 근데 트리오 회사에서 샴푸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은 집어갈까라고 다 의심들을 하지만 6개월 만에 그 엄청난 브랜드들을 다 눕히고 넘버완이 되잖아요 2080 치약이요 1998년 IMF 때 나왔어요 치솔 머리통 이렇게 짜다가 3분의 1만 완두콩 많게 짜는 그 시절에 나왔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치즈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충치해방, 구치자고 막 다 좋다고 성겼잖아요 15초에서 도착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무려 10초 동안 도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는 딱 한 번 몇 초 무슨 치약 이렇게만 해 그러면 소비자가 역지사제 해보면 들릴까요? 어떻게 보면 저거 무슨 잇몸질환약인가봐 라고 생각하지 다른 걸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전략은 아하 레드오션 속에 진정한 블루오션이 있구나 이들이 다 저렇게 할 때 나는 차별화하자 어떻게? 브랜드만 얘기하자 치약은 2080, 2080 치약 그리고 비치는 것도 2080만 나레이션도 2080만 치약 칼라는 뭐야? 하얀 칼라 집어넣고 쓰고 나면 어떤 칼라? 시원한 느낌 시원한 느낌 무슨 칼라야? 블루 칼라 오케이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이 창출이 된 거죠 레드오션이라는 용어는요 교수님들이나 쓰는 용어지 레드오션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자에서 레드오션이 어디 있냐고요 화장품 제가 할 때 460개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4만 6천 개가 있어요 인구는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요? 오히려 인구는 줄어요 근데 어떻게 말할까요? 화장품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은 다 화장품 회사를 차려요 누가 될까요? 마케팅 없이 안 됩니다 그러한 상식 가지고 제조한다고 어차피 콜마가 만들잖아요 콜마가 만드는데 똑같은데 뭐 그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것은 마케팅에 차별하고 차별화 방법을 알아내고 차별화 방법을 핀포인트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마케팅 하냐 이제는 공중에 돈 뿌려가지고 2080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모바일 시대에요 SNS 시대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마케팅? 빅데이터 마케팅을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마케팅하는 것은 돈 낭비에요 그래서 아람허비스에서도 제가 돈 못 쓰게 합니다 내가 마케팅 진두지 하는 한 내가 허락 없이는 돈 못 쓴다 마케팅에 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마케팅을 하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하자면 그 다음에 소비자 리서치를 안 하고 돈 못 쓴다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라 소비자한테 묻고 확인사단 한 뒤에 마케팅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성공법칙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는 정말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 얘기에요 마케팅은 성공법칙이 있습니다 그 성공법칙만 따르면 성공하는데 되게 안 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지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급과 중치예방 구치제공 막 성긴 사람들이냐 대기업들입니다 토탈 치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슈퍼마켓 가보세요 이거 끝나고 토탈 나고 쓰여 있어요 아이러니죠 말이 됩니까 토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토탈 포화 어차피 양치하는 건데요 그리고 물로 열 번 헹궈냈는데 어떻게 토탈이 치유가 되고 예방을 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은 그래요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모르는 데서 소비자가 원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를 모르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람 협의에서는 정확히 소비자를 알고 소비자한테 맞춤 화장품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소비자를 알고 즉 레드 오션이긴 하나 화장품 카테고리 전체는 그러나 맞춤 화장품은 블루 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일본의 아우몰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과가 막 시속 49kg 정도의 폭풍 비바람 속에 사과가 10% 남겨놓고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10%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 마을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농부가 마케팅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사람은 농사를 져도 마케팅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공부하러 농사꾼들이 많이 와요 우리 제자들도요 농사집니다 그러면서 석사하러 왔어요 근데 농사가 그냥 농사는 아니에요 배하고 뭐 보리 심는 것만 농사가 아니고요 뭐 부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머루도 농사짓고요 좀 특이하긴 해요 그것도 농사잖아요 뭐 근데 거기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아우몰이라는 사과가 10%를 어떻게 팔았냐면 포장 잘 해가지고요 이 사과는 거센 폭풍 비바람 속에서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었다 수험생이 먹으면 안 떨어지고 매달린다 이렇게 해서 합격사과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에 애들 합격사과 안 먹이고 싶겠어요 사과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물론 작년보다 훨씬 비싸지만 사 먹이는 거죠 포장도 깨끗하게 해서 학교 앞에서는 합격사과 오케이 저쪽 병원 앞에서는 행운의 사과를 팔은 거죠 이게 해외사람도 아니에요 이제는 사과도 봉화사과 저는 봉화사과만 먹는데요 봉화사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봉화해도 브랜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사산물도 브랜드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고 뭐 임금유표 무슨 뭐 쌀 뭐 왕표 쌀 이천에 쌀 이천에 쌀 여주에는 왕표 이천에는 임금유표 소비자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특특한 브랜드를 해서 그걸 이미지 빌딩을 시켜 나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제 인생을 바꾼 샴푸이기 때문에 하나로 샴푸를 계속 예는데 저는 목표가 뚜렷이 있잖아요 난 다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전략 가지고 라고 해서 회장님을 설득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높으신 분의 반대에도 저는 무릅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확신은 내 목표가 있어서 확신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대개가 회장님이 노 하면 알겠습니다 회장님하고 도로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들 그렇게 물러서요 왜? 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괜히 파이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약한 생각을 하는 거죠 회장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애경에 장애신을 왜 되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쟤는 그러니까 11번을 리젝트 당하면서 가서 12번째 사인을 받아내잖아요 매일 새벽 가서 기다려가지고 즉 인간은 재능이 없어 실패하는 거 아니라 목표가 없어 실패한다 목표가 확실하면 설득력도 생기고 또한 아주 그 확신이 확신을 더 갖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있잖아요 저는 나의 무능, 나의 나태함, 나의 게을름으로 내 아내가 고생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나 때문에 고생해야 돼? 나는 이게 내 인생은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앵간한 고난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죠 다시 짜고 다시 짜고 다시 짜고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네 번 다섯 번 계속 짰다고 전략을 그리고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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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했지만 또 또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박사까지 갔잖아요 박사까지 가니까 뭐야 문무 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무 겸장이니까 제가 조소한 마케팅 사관학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악의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서울대도 아니고 경희대도 아니지만 제 이름을 걸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도요 무려 60명이 넘도록 왔습니다 그 정도로 왜 왔을까요? 딴 사람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코로나 시기에 뭐 마케팅 최고 경제가장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집도 힘들어 이 사람아 막 이렇게 해요 제 친구들도 그러고 너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돼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친구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 되는 방법이 더 쉬웠어요 왜 쉬운지 아세요? 딴 데 모집 안 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밥 저쪽 가서 먹고 저쪽 가서 먹고 떨어져서 먹어요 그러면서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 왜? 입구에서 열 체크하고 마스크 다 쓰고 무서워서 안 쓸 사람도 없어요 한 명도 걸리지 않고 50명 모집에 50명이 매번 코로나 시기에 넘치게 모여 이유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나는 해내야 돼 나는 must 이게 그래서 재능 때문에 제가 재능이라면 뭐 학벌이 있어요 무슨 뭐 제가 하바드입니까? 스탠포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손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출신이 뭐 부모님으로도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nothing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있었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희망을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아까 얘기했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라고 세웠기에 가능했던 거죠 이 목표가 없었다면 여러 번 좌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비건한 예로 운전 평상시 운전하거든요 운전면을 딴다니까 그거 뭐 하려고 어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들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아니야 우리 식구는 안 타 무서워서 안 타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큰 고장 없이 골프도 합니다 한 손으로 똑같아 왜 똑같냐 어차피 허리 돌려서 왼손으로 스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 단 한 목표를 정하니깐 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더라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변명거리를 108개를 대서 108 번리가 걸리지만 해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서 결국에는 해낸다 그래서 변명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지 않고 해낸다 근데 그것은 뭐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진정 너 목표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라 너를 이겨라 네가 너를 그 책 제목이 근성 너를 이겨라 그래서 여러 제목 빼놓고 그걸 진 거예요 너를 이겨라 누구와의 싸움이냐 무수한 사람과 경쟁인 것 같잖아요 스탠포드 박사 서울대 박사 카이스트 박사 이들과 경쟁 같잖아요 누구랑 경쟁이야 나하고 경쟁 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건데 젊은이들이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일해보니까요 이름하여 비즈니스맨으로 34년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세라잠 회장님이요 세라잠 회장님이 중국으로 가래요 중국 가서 처음에는 KTF 부사장 할 때 습관이 있어서 오피스에서 그냥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고 갔는데 그러세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은 이분이 말하는 게 예산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KTF에서 현장을 막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을 내가 대리인지 과장인지도 계급장 띄고 진짜 돌아다닌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3년 만에 nothing 완전 재료에서 콜마에서 생산해가지고요 마케팅만 가지고요 직원도 내가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이익을 내는 회사로 돌변시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부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임 목사님하고 저는 요새 교회 강의를 많이 가요 교회 강의를 많이 가는데 주인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휴지 있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단임 목사님은 집는데 휴지를 이렇게 담배꽁트 짓고 근데 부목사님은 안 집는데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거든요 근데 중국 가니까요 주인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즉 사업 점검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런칭 세리머니 할 때 오시고요 한 번도 이완성 의자만 안 오셨는데 저는 안 오니까요 오히려 책임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돈 이렇게 싸놨거든요 못 썼어요 투자한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한 부로 광고비 하나도 못 썼어요 왜? 이게 누구 돈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눈으로 보고 주인의 눈으로 현장을 가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가니까 이런 거지 아 저 사람이 시켜서 나 가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보여요 주인의 눈으로 봐야 보여요 아이디어도 주인일 때 나와요 It's foolish 어리석은 거예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어치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60배, 60배, 100배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200만 원 밸류가 어떤 게 200만 원어치 일입니까 그 생각이 나를 존먹는 거야 다른 사람 존먹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 생각이 누구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본인 죽이는 거야 위험한 생각이야 엄청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 강의를 하고 싶어 왜냐 그게요 나를 존먹고 나를 폐망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로 샴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한 번을 매번 새벽마다 리젝트 당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회장님을 위한 건데 내가 주인이고 회장님이 덜 주인이 정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나죠 그리고 애도요 애기를 많이 낳아야 애가 나를 책임감 강화하고 머리를 헛쓰게 하고 또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200만 원 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당금질하게 만들고 정금이 돼서 다시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애기가 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애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애를 또 가졌어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두 명 낳았어요 아 만약에 내가 게을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면 우리 내 천사 같은 아내 애들 두 명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야말로 크레이지 미쳐야 미치는 이라 미치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못 딴 별 장군의 꿈을 사이에 나와서 만 35살에 장군이 된 거예요 1992년에 저는 중역이 됐어요 마케팅 중역이 가장 빨랐죠 늦은 내 입사 동기보다 15년 빨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의지만 강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에 강력히 옮긴 독이죠 자기 밸류는 자기가 스스로 창출을 해 난다 그는 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창출한다 그래서 그게 쥐는 눈으로 보고 준 만큼 일한다 준거는 당신한테 1000배를 줬어 당신은 지금 준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게 200 300 500일지 모르지만 왜 기회를 줬잖아 그것도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 편해 남의 돈으로 쉽게 표현하면 남의 돈으로 내 재능을 테스트한다 리스크도 남이 진다 즉 회사가 내 대신 투자를 해서 내 돈 안 드리고 회사 돈으로 이거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이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손이 없으니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나가요 그리고 필요하면 토요일 나가서 일하고 또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바쁘면 다시 와서 일하고 어느 날은 밤 꼭 한숨도 안 자고 회사에서 밤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냥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나는 확신이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도 안 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본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어쩌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뭐 훔쳐 가면 되겠죠 저기도 돈 싸놨다고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그렇게 훔쳐 가면 내 돈이 아닌데 훔쳐 가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봐요 늦게 나가는 거 경비가 보고요 일찍 나오는 거 경비가 보고요 또 회장님이 또 일찍 나오시는 분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저 분이요 오늘은요 저 분이요 뭐 어차피 지나가니까 인사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로 샴푸 왔을 때 막 닦고 다녔거든요 집사람하고 회장님이 그걸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 보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영업사원한테 영업사원이 영업이사한테 영업이사가 중역기회에서 회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못 닦고 다녔어요 왜냐 내가 마치 잘 보이려고 닦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닦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 새끼를 내가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낳은 애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제품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엘지나 암울해가 막 진열 쫙 해놓고 저쪽 내 거 뒤로 밀려있으니까 앞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균만 그만 다 정말 위험한 생각 가장 무서운 생각이고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저는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여기 올 때도 집사람이 데려다 줘서 왔어요 왜냐면 비가 오니까 제가 우산 들고 막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보 오늘 요건복 대표하고 인터뷰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얘기하시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또 내일 날 아람협에서 출근하는데 내일 회장님과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러면 그때 당신 얘기하지 먼저 하지 말고 회장님 의견을 들으시오 그리고 정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주장하지만 회장님 의견이 맞으면 거기에서 박수 치고 회장님도 외로우니까 칭찬을 해 주시오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멘토가 아니에요 학벌 좋다고 스펙 좋다고 멘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알고 진심을 얘기해 줄 사람이 진정한 멘토죠 그 사람이 코치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집사람이 코치를 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갔으니까요 중국에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딱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못 하겠어요 언어를 알아 사람이 있어 제품 있어 포기하겠다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를 보더니만 나 맨땅에 헤딩 한다고 중국 데려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지 그랬지만 당신 이마에 보니까 이마에 상처도 안 났어 헤딩은 고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KTF라는 그 높은 지역에서 호요의식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바닥을 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바닥 그리고 회장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그때부터 그 위대한 코치가 누구였느냐 아내였던 거죠 꼭 아내일 필요는 없어요 선배도 좋고 친구도 좋은데 분명히 한 사람은 상해할 상태가 있어야 된다 힘들 때 제가 잘 쓰는 얘기예요 윈스턴 조치를 할 때는 연단에 올라가서 세 마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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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ive up 즉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안 하면 지금 성공으로 가는 중인데 포기를 하니까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실패죠 근데 목표가 저기인데 지금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포기를 안 했어 가고 있잖아요 다만 늦으냐 빠르냐 이 차이는 있지만 안 한 게 뭐야 성공과 실패 사이에 포기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다른 멀리서 얘기 드릴 거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전체로 뛰었니라 죽을까 여기저기 다 떨어졌을 때 그 생각 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 천사 같은 아내 생각이 났어요 끔찍한 생각을 했구나 무책임한 생각을 했구나 무기력한 생각을 했구나 얼마나 한심스러운 생각인가 그리고 애경에 다시 때로 들어가 포기 안 하고 갔더니만 문이 열린 거예요 나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머리로 일하잖아요 손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지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력 같습니다 저 정말 어영부영 살 자격이 없어요 손도 없고요 저 자식도 저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4명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어영부영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인정을 받았던 거죠 포기하지 않은 거죠 아람 휴비스에 박동순 회장님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올라가서 프레카드가 뭐냐 맞춤 화장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23년을 피부 진단기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로레알, P&G, 아모레, 시세이도, 가네보 웬간한 화장품에서는 다 이걸 써요 세라잼도 이걸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정말 제 책에 쓰여있는 그대로 실행하죠 멈추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야 절대 나 100억이다 이거 갖고 안주 안 하는 거예요 세라잼 미완성 시장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갔어? 전 세계로 다가서 72개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멈추면 그냥 fade out 돼요 플라시도 도밍고 유명한 성악가죠 8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2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If I rest, I lost 내가 쉬면 난 녹슨다 이런 말씀이에요 If I rest, I lost 이게 참 명언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게 한 72세 때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분이 멈췄다면 지금 82세까지 엊그제 오셨었어요 11월 19일 날 오셨었어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혼자 리사이트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80 넘어서 목소리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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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이 쉬자는 거죠 쉬면 늙는다 늙는다는 표현은 좋은 거고 쉬면 죽는다 리더는 멈춰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고 또 결핍을 채워주고 또 그 벌은 돈은 선한 대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리더다 리더의 삶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69잖아요 65 넘었잖아요 70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저 안 멈추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입니다 If I rest, I lost 내가 멈추면 난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갈지 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마케팅계에 국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정말 국가 마케팅까지 잘 할 수 있는 날이 그리고 대한민국 마케팅 강국으로 오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안 좋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그거예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더만요 워라벨 근데 저는 워라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러나 그냥 다 포기하고 여행만 간다 여행 무슨 재미가 있다고 여행 갑니까 아무 재미 없거든요 뭔가 아람 휴비스에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고 또 마케팅 사관학교 경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또 경희대 가서 교수하고 또 강의 오라면 특강 전국에 다녀요 전국 경주 가서 경주 월드 가서 이것도 하면서 경주 월드에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전주에서 강의하고 또 어디입니까 김제에 가서 김제 평화 바라보고 김제 가서 강의하고 또 다국적기에서 강의하고 삼성전자 가서 강의하고 엘지전자 강의하고 특강 회사 문화도 보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책을 써라 두 번째 꼭 박사학위를 해라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 얘기를 학생들한테 전해줘라 리얼하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은 자아실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실현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아실현이 높은 명예 뭐 많은 부자 큰 빌딩 오너 이게 이게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재밌게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마케팅에서 1단계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활용점정은 뭐냐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이 마케팅으로 이름을 날리고 마케팅으로 국가에 기여를 하고 정말 마케팅 모르는 작은 기업들 살려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 사관학교가 돈 벌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거죠 이를 통해서 저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를 모르면 저는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치의 꿈 없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연설조라서 국회의원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그건 제 자아실현이 나는데 오히려 방해일 거다 라는 생각 철저하게 인생은 1모작 성공보다는 2모작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2모작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62가 되면 퇴직을 할 것이고 군무원들은 62가 되면 퇴직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100세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40년을 대비하는 게 진짜 이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타이어란 타이어를 바꿔 끼고 또 달린다가 리타이어라 그래서 리타이어란 타이어를 바꿔 끼고 또 달림으로 내 인생에 퇴직이란 없다 직장은 나올 수 있으나 직업을 관둘 수는 없다 그로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라 그것이 어떤 것든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하고 책 쓰라는 것도 책을 써서 저자특강을 해도 되고 박사학위 따서 현장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교수를 해도 되고 무지개 쓸데가 많다 예를 드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스타트업도 한번 해봐라 작은 비즈니스도 해봐라 지금은 모바일 시대에서 모바일도 굉장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에 레드향 있어요 이번에 제주 강의 갔더니만 레드향 그분이 강의들을 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한번 가보세요 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떻게 팝니까 모바일을 알아 어른이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요 모바일 잘 아는 사람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판매를 하세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바일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서울의 창고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팔게요 그리고 이익을 시어링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겠다 그러더라 즉 나는 레드향 나는 모바일 판매 둘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코워크 하는 거죠 그러면 레드향 왜 못 팔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거든 가능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월드 이스 왕 마켓 이미 그죠 세계가 한 시장이 돼버렸는데 얼마나 빨라 그리고 모바일 시대라서 이제는 구매가 모바일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위대한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세요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냐 집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 따로 안으로 둬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에 왔나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입니까 똑똑하니까 스마트폰이 책 쓰기도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폰으로 쓰면 돼요 얘가 다 스펠링까지 고쳐서 입력시켜 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부탁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집을 살 수 있다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집을 못 사게 될지도 모른다 왜 책임감이 없어서 나태해진다 책임감이 있으면 사람이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